어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을 보면 올해 11월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9월까지는 국민의 70%가 차질 없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올해 3분기에만 접종 대상이 3,300만 명 몰려 있습니다. 백신 물량을 제때 확보해야 하고 또 접종 인력도 관리해야 하고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이 내용은 김영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르면 우선 3월까지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진과 요양병원 입원자 등 130만 명이, 6월까지 900만 명이 먼저 백신을 맞습니다.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일반 성인이 접종받는데 대상 인원이 3,325만 명입니다. 상반기 접종 대상의 3배가 넘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여부를 가늠할 승부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백신 도입 물량입니다. 3분기에 들어온다는 화이자 백신의 정확한 공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겪고 있는 백신 공급 축소 현상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의 부족 또는 공급 시기의 불확실성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분기 석 달 내내 하루 평균 40만 명 가까이 접종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보도 관건입니다. 백신의 유통기한이 대체로 3에서 6개월이라는 점도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농촌이나 도서지역 거주자들이 접종센터나 의료기관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SBS 김형래입니다.